찍은 영상은 메가루돈데 백상하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인데요 근데 백상하리도 그렇게 만만하진 않죠 네 작다고 무시하면 안돼요 뭐 메가루돈이 세게 쓰는데 근데 어떻게 하냐면 먼저 여기를 물어서 맨 남쪽에 공격하기도 해요 그니까 이제 싸움을 시작해볼까요 맞자! 뭐냐 날 공격했어 뿌리치기 거대 방방이 공격 방방이 공격 방방이 공격 방방이 공격 방방이 공격 어? 나 혼자네 백상하리가 승리했습니다 좋아요 잡대고 무시하면 안돼요 백상하리는 내가 하얘서 백상하리래요 엄청 크고 무서워요 이빨을 보면 엄청 무섭죠 길게도 엄청 무섭해요 그리고 이빨이 몇 겹씩으로 나와있어서 한번 물면 잘 빠져나가지 못해요 이 꼬리도 위협적이에요 팍 치면 배가 부서지기도 한데요 뭐 작은 배는요 깜짝이야 뭐 작은 배가 부서지acks 또 다른 배가 부서지기 바라보는 시기 대기위원 또 다른 배가 부서지기 누가 엽돼요